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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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나 안 맞으면 기절해버리냐 맞다가 얼마나 안 맞으면 맞다가 기절해버려 나이스 빨강단에 왔네 빨강단 환영이다 빨리 하자 이렇게 재밌게 하는 애가 있냐 되게 재밌어 애가 스타일이 참 대성적이야 아유 아 아 아 부족답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부족답게 왜 이렇게 안 보인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냐 한시도 너무 공격적으로 이런 애한테는 너무 공격적으로 안하면 되겠네요 나는 재밌게 하려고 공격적으로 하는 건데 아까 유누나 얘나 유누나 얘 같은 애는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진짜 짜게 짜게 도망다니면서 막으면서 공격적으로 트위터 콜라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뛰어난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 엘 너무 어떻게 한시도 가만히 안 있냐 가만히 있느니 차라리 지겠다 가만히 있느니 차라리 지겠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승리보다 움직이는 패배를 택하겠다 이런 느낌이야 아휴 진짜 재밌다 재밌어 아니요 오히려 이효리 하면 쉬워요 이효리는 뭐 할지 뻔히 알거든 오히려 얘네가 익숙하지 않아서 더 짜증 나고 아휴 진짜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방어를 안해 진짜 한 번도 방어를 안해 너 너 빠꾸 인생이야 내 인생에 빠꾸나 놓다 견적이 게임 양이 장난이 아닌데 이 게임 양에서 그게 나오는구나 노가드 전법이 나오는구나 노가드 전법이네 진짜 노가드 전법 근본 없는 플레이를 이렇게 때려준다 완전히 미쳤네 완전히 미쳤네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휴 아휴 진짜 어이가 없는 상대한테 아휴 진짜 대단한데 패턴이 장난 아닌데 은근히 이거 섞었으면 은근히 잘하는 애들 다 걸린다 아니 황당이 황당해서 은근히 걸려 이런거는 잘하는 사람도 걸릴 수 밖에 없어 한 두번은 아휴 아니야 그냥 누구나 진짜 조세판정도는 걸리시락정도 진짜 재밌는 스타일이야 뭔가 야 진짜 반한 시도 가만히 앉아 한 시도 가만히 앉아 되게 웃기네 야 이거 미친놈아 아 뭔가 알 수 없다 진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희까래가디 조용히 나 왜 맞았다 조용히 닥치고 공격 모드네 진짜로 웃기는 놈인데 야 넌 지졌다 베논의 취지를 한번 보여주마 아 맞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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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지졌어 넌 캐럭발 해줄거야 잠깐만 이번판 끝나고 고 야 넌 아 아 아 아유 이거 아까 칠려고 했는데 빠져나가게 더 젓네 치즈로 한번 애한테 재밌봐야지 한번 야 진짜 안먹는구나 절대로 절대 안먹어 케럽파 다음반에 보여줄게요 실수했어 치즈로 거의 처음에서 실수했어 막잡아 막잡아 오 진짜 막잡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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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니로 저런 애한테는 배니나 고로 같은 걸로 짜게 하면 되긴 한데 정당하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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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안 막아 죽어도 안 막아 죽어도 안 막아 죽어도 안 막으니까 나도 막 내밀어서 때려야 돼 노가드 전법의 1인 줄 알아서 재밌는 스타일이야 보냈음 주소 보냈음 다시 한번 캐럿바를 보여주마 너를 상대로 캐럿바를 보여주면 알겠다 아이씨 치즈로 노하우가 너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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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앉지 않았다고 다다부다부님 내가 생각해도 나 이제 치즈로 연습한다 열받은 아우 신혜기님 감사합니다 열받으면 치즈로 연습할 거예요 아카님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뭐지? 이거 끝나고 바로 볼게요 아이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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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베니로 해가지고 짜게 해줄까? 이런 놈은 베니바루로 짜게 짜게 해가지고 수저게 펴야 됩니다 일단 조금 참비율 좀 지켜주고 치즈로 나무 맞아 아 야인시대구나 너무 울었다 이게 이제 알았다 너도 없게 그러니까 맞아 나를 끝장을 보러서 그 얘기야 어떤 놈들 한국어 끝까지 끝장을 보러서 역시 베니바루 이런 놈한테 베니바루가 약이야 역시 알았어 내가 졌다 진짜 새로운 짐작을 내네 키우기 진짜 새로운 짐작을 내네 진짜 새로운 짐작을 내네 와 진짜 노가드다 진짜 가드를 절대 안해 대단한 미천법이야 가드를 절대 안해 어떻게 이렇게 가드를 안하고 싸울 수 있지 아 진짜 황당 아 진짜 황당 가드 좀 해 가드 좀 하라고 아 좀 막어 좀 막어 진짜 한 번만이라도 좀 막아줘 진짜 미친녀네 아 둘 다는 일이 아닙니다 키우기 잘 죽어 야 봉인당했으니까 이제 설마 막겠지 설마 봉인당했는데도 안 막진 않겠지 한 번만 더 봉인당 아우 게임 편하다 게임이 너무 편하다 아 진작 이런 캐럿을 할걸 왜 라이프클락 같은 쓰레기 해가지고 고생했지 진작 이런거 할걸 이런 캐릭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 왜 라이프클락 같은 쓰레기 같은거 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했을까 어우 편하다 게임이 이렇게 재밌냐 치즈랑 버린 이제부터 키워야겠다 재밌다 게임이 날로 먹는 재미가 똘똘한데 치즈로가 생긴게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겁니다 제가 알겠죠 어우 재밌다 노하우만 좀 키우면 뭐 아 저 뒤지겠는데 아이 미친놈아 야야 미친놈아 아이씨 다 죽인거를 그냥 아 죽인거를 자꾸 실수하네 아이씨 원래 기네 잡았을 때 죽일 수 있었는데 왜 내 어중간한 치즈로는 노가드 점퍼가 당황한다 얘 이 노가드 점퍼에 내가 녹는데 치즈로 진짜 좋긴 좋아요 제가 아무 노하우가 없어져 보는거지 얘가 막 나대는데 원래 저런거 절대 찝 소환이지 않아요 헐 내 아 진짜 절대 안망이다 어우 가드좀 해 아니 진짜 노가드 대회하면 내가 무서워할거 같은데 인생에 빠꾸가 없어 야 얼마나 안막으면 기절해버리냐 맞다가 얼마나 안막으면 맞다가 기절해버려 아이 진짜 너무 안막으니까 맞다가 기절했어 나는 막 눌렀거든 나는 막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가 알아서 막고 기절했어 하도 안막으니까 야 야 널 그렇게 까지 해서 안막아야됐나 어유 진짜 그렇게 까지 안막을 필요가 있나 야 근데 그 와중에 잘하네 그 와중에 공격은 잘해 진짜 뭐 이런 놈이다 했어 되게 당황스럽다 얘랑 단판에서 만났으면 단판에서 만났으면 졌을 수도 있어 이런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은 단판이면 되게 무서워 이런 스타일 한판인데 지금까지의 킹오브가 너무 상식해서 더 이상한 플레이라니까 너 진짜 지친다 아 야 얼마나 안막으면 얼마나 안막으면 뭐하기만 하면 맞다가 기절해버리네 얘네 얼마나 안막으면 또 기절했어 맞다가 좀 막아라 아유 진짜 좀 막아라 막아라 이거 무슨 완전 유튜브 각이야 진짜 노가드 전법의 사나이 유튜브 각이다 이거 노가드 전법의 사나이 내 사전에 가자란 없다 유튜브 각인데 이거 진짜 개웃기네 이거 진짜 아니 이기고 지고로 떠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니 그냥 막지를 않아가지고 두번 기절했어 막지를 않아가지고 진짜 이거 근성인데 야 피트 피트 배츠루 노가드 전법의 사나이 피트 배논치즈루 존나 못한다 아니 내가 치즈를 못하는건 팩트가 맞아 하지만 얘가 막지를 않으니까 더 당황스러워 얘가 막기만 했어도 내가 이기까지 치즈를 못하진 않을거야 아이 진짜 연루키까지 안되네 아이 진짜 야 이게 왜 나가 하도 안막으니까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비전 상당히 안막는것도 힘들어 근데 공격을 잘하는거야 진짜 그냥 이렇게 안막으면서 게임을 하는데도 빨강단 레벨 21이라는거는 공격을 잘한다는거야 반대로 말하면 어우 진짜 안막는다 좀 막아라 물러섬이 없다 진짜 내 사전에 가드란 없다 노가드 전법의 상대왕 오! 그러니까 내가 막을때는 갓켄 칠 때뿐이야 내가 막을때는 갓켄을 칠 때뿐이다 이런 느낌이야 봐봐 봐 갓켄 칠 때만 막아 왜냐면 막아야 갓켄이 쳐지겠네 아우씨 야 아우 진짜 갓켄 칠 때만 많네 아 뭔가 뭔가 어이가 없어서 말린다 어이가 없어서 말린다 기억드래 앗 summertime 아우씨 야아 아우씨 아우 진짜 야! 뒤로 부를 줄 알았더니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 누가 됨인가 일시선 진짜 내 사전에 가드란 없다고 살려줘 살려줘 이 새끼야 아우 진짜 이거 이런 제시가 내가 웹자리에서 해본 애 중에 제일 재밌는 스타일이야 캐릭터도 독특한데 그리고 치즈로 전내무타네 그럼 지쳤다 일단 내가 근성 치즈로 보여준다 너를 계기로 내가 치즈로 연습한다 너를 계기로 치즈로 연습하게 됐다 아이씨 넥스 아 진짜 안맞은다 내가 졌다 아니 내 치즈를 운영으로는 내 이 안맞는 족복을 쫓아갈 수가 없어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내 치즈로 넌 널 못 이기겠다 네튜어가 어려운게 아니라요 네튜어랑 하느니가 못 쫓아가겠다 어우 일어나면서 무조건 긁어 어우 별걸 다르네 아 그래요? 이어폰 착용해보는데 음성이 이상한가요? 제 음성이요? 여기가 울려서 그럴거에요 여기가 방이 아니라 스튜디오라서 울려요 아 점수 뛰었는데 그 와중에 못하진 않아 그 와중에 못하진 않아 아 죽어도 안맞는.. 죽어도 안맞는다는거 염두에 죽을게이네 아유 이 자식아 아우 나 나 진짜 얘 저 패고 싶다 저 패고 싶다 진짜 안되겠다 얘 도망가는 애 전문으로 저 패는 캐릭터를 해야겠다 노가드 복사한테 지지 안쓰러우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아 네 차라리 차라리 뺏구도 보여줄거야 아 나 요새 왜 이렇게 생명권이 아니야 아우 와 심지어 이것도 빌러버리냐 니가 인간이냐 아유 진짜 내가 기가 막힌데 은근히 또 못하지 않아 공격은 잘해 저렇게 막 미친 듯이 아 아 잡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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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마야 야생마 그래서 이렇게 장풍로 멀리서 야근야근 잘 때려줘야 돼 야생마야 막지 않다가 야생마처럼 달려들어 실력이 열을 떠나서 난 이렇게 하는 놈을 처음 본다 광전사네 진짜 평상지시 메추어랑 바이스 둘 다 와 진짜 안맞는다 진짜 광전가다 절대 안맞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진짜 절대 안맞네 전 노크가 귀엽던데 바크는 별로 안귀엽고 노크가 귀여워 1위야 아니 얘가 하도 광전사태로 가드를 안하길래 이효리하면 과연 어떨까 하고 반응을 보고 싶어 하도 가드를 안하길래 아 뭐야 아하하하 그러게요 이천은 이렇게 가드를 안하고 순간순간에 기주를 하면 오히려 더 잘할텐데 가드 안하길래 이 친구에게 킥옵은 이천을 추천해 줍니다 너의 재능을 다른 곳에 들어 후원은 남은 새해 진짜 안 맞아 오우씨 오우씨 크흠 음...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